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IP형제기업인 교육원 원장 박수동입니다. 먼저 10개 여러분들의 수교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2년 전 IP형제기업인 교육원의 우수 인재로 선발되어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 개발 및 창의성, 협업 능력을 지난 2년간 교육을 받는 매우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교육은 특허청과 발명진흥회 등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수료 후에도 여러분들은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사고를 지닌 특별한 인재로 잠재력을 펼쳐나가기를 기원합니다. 30대에 이르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아름다운 기업가 정신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서 바람직한 롤모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생들을 위한 교육수도 준비되어 있으니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경제기업인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